작정하고 만든 피지컬백이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극강의 피지컬과 운동 능력을 지닌 100명의 참가자가 상금 3억원을 놓고 펼치는 생존 게임인데요. 피지컬백은 지난 1월 24일 전세계 190개국 동시 오픈했습니다. 시작부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점점 입소문을 타더니 넷플릭스 전세계 1위를 가뿐하게 달성했죠.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거의 1위를 했을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보니 오징어게임 때처럼 콘텐츠 속 장면을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하는데요. 피지컬백의 1화에서 본격적인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되기 전 했던 오래 매달리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죠. 피지컬 백헤닝 챌린지 즉 오래 매달리기 챌린지가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피지컬백은 참여 스케일이 엄청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작 스태프만 400명에 이르고 BTS 월드 콘서트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여했던 유재현 미술감독, 오징어게임의 음악감독, 기생충의 의상감독 등 K콘텐츠의 거장들이 힘을 합쳐 만든 만큼 영상미가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기획했다고 전해지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크게 필요 없는 서바이벌 생존 게임이다 보니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한층 쉬웠는데요. 피지컬 백을 제작한 장욱이 PD는 한국 시청자가 좋아하면 전세계의 반응은 따라올 거라 생각했다. 한국에서 한번 하고 배륙별 문화권별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전세계가 참가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했죠. 한국 시청자가 기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바타 무리길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한국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그래서 아바타 무리길도 한국에서 전세계 최초로 개봉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시장이 전세계 영화업계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었는데요. 점차 한국 시장이 보증수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화, 드라마, 가요, 예능 콘텐츠가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어제 공개된 넷플릭스 월드와이드 탑10을 보시면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피지컬 백이 2위로 내려앉기는 했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댓되면 승리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5위는 최근 공개된 연예대전이었는데요. 2월 10일 공개된 지 2일 만에 거둔 성과라는 것을 감안하면 또 다른 인기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6위의 여신 강림은 이미 한국에서 2021년 2월에 종영한 드라마였지만 최근 넷플릭스에서 개봉해서 인기를 얻고 있죠. 8위 환원 또한 순위권에 계속 안착되어 있는 롱런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탑10 중 4개가 한국 드라마 및 예능이었는데요. 꺾이지 않는 한국 콘텐츠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피지컬 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몸 좋은 사람들의 서바이벌 게임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게임에서 그 인기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죠. 게임의 룰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두 팀은 다리를 건너 반대편에 있는 원통에 모래를 채워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다리로 이동해야 하며 다리 위에서 팀원끼리 모래주머니를 주고받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하죠. 제한 시간은 12분이었습니다. 팀들은 시간이 많지 않다보니 다리를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 만들어 놓은 다리가 출렁거릴 때마다 삐그덕거리기 일쑤였죠. 그러나 다른 팀의 참가자 김다영씨는 보시는 것처럼 다리를 먼저 꼼꼼하게 만들자는 원칙을 세워 다른 팀보다 시간을 들여 꼼꼼히 만들었습니다. 스턴트 배우였던 그가 다리를 꼼꼼하게 먼저 만들었던 이유가 스턴트 일을 하면서 안전이라는 걸 크게 배웠고 지는 한이 있어도 다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하죠. 그 결과 상대팀이랑 비교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안전해 보이는 다리로 모래를 옮긴 김다영 참가자의 팀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빠르게 완성한 만큼 다리의 판이 자꾸 빠져 손을 보면서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다리를 빠르게 완성했지만 수정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 그들은 한껏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며 김다영씨의 확고한 원칙에 잘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본을 강조하며 팀을 승리로 이끈 김다영씨의 이력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징어 게임에서 74번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드라마에서 보여준 스턴트 활동도 주목하게 되었었죠. 그가 왜 안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 번의 이해가 갔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화제를 모은 것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지만 쉽게 놓치기 쉬운 기본을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그 기본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들의 직업의식에 녹아져 있던 프로정신을 꺼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팀 경기의 중요한 부분이 서로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한 성과가 발생했을 때 인정해주는 팀워크가 잘 보여졌죠. 단순히 피지컬로 통하는 물리적인 힘만 믿고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피지컬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들은 피지컬백이 진정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피지컬백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의 집약체인 에피소드였고 또한 시청자들이 그 의도를 잘 간파했기에 반응이 왔던 것입니다. 왜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지 실질적인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해외 언론인 영국 가디언은 오징어 게임과 글래디에이터의 만남이라며 놀랍게도 가식이나 허풍이 거의 없는 쇼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몸을 액션 배우처럼 조각해왔지만 그들은 게임을 하며 서로를 매우 지지하고 경쟁해서 탈락한 상대방에게 미안해했다고 평했습니다. 또한 해외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는 에피소드가 공개될 때마다 해당 회차에 대한 감상부터 건전한 토론까지 이어지고 있죠. 나는 그들이 이기고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모래주머니를 들어 올리는 것 같았고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의 반응도 핫한데요. 전체적으로 균형감 좋은 예능은 오래간만입니다. 한국 예능이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없이 재미있게 봤어요. 한 명 한 명 다 멋집니다. 나름 스토리가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모두 편집하고 정말 피지컬에만 집중한 것이 성공 요인인 것 같네요. 인상적임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예능 같습니다. 한국 예능은 좀 별로라는 평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만족했어요. 자연스럽게 일본판도 기대되고 미국판 세계편도 기대가 됩니다. 영상을 보다 끊고 바로 운동을 했습니다. 자극이 좋은 훌륭한 예능. 한국 예능을 다시 봤네요. 맨날 밥만 먹고 지루한 줄 알았더니 운동하는 예능도 있어서 신선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반응이 좋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한국의 예능이 재미없다는 평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사실 일본의 예능은 온가족이 같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선정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 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일본의 예능도 한국처럼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전한 자극을 주는 포맷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피지컬 100이 핫하자 1화에 나왔던 오래 매달리기가 행잉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틱톡과 유튜브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오래 매달리기를 따라하고 있었죠.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게임들이 전세계적으로 패러디되며 인기몰이를 했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친구들과 다 함께 오래 매달리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지컬 100의 뜨거운 인기와 인기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한국의 콘텐츠가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